제주도 촬영을 마치고 지금 거의 저녁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반이 넘었네요 근데 이쪽 편에 숙소를 잡고 지금 산방산 꼭대기에 운해가 가득합니다 지금 저 위에 저 보이시죠 운해가 중절모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누구나 한번쯤 와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야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세팅을 간략하게 했고 그리고 여기 가게가 지금 문을 닫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들어와서 스케치를 잠시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기 산방산 중절모 오늘은 저곳을 간단하게 지금 날씨도 안좋고 흐리고 비가 오고 난 뒤 지금 날씨가 약간 개는데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크기는 6호입니다 6호입니다 6호 M 보다 조금 좁은 폭으로 만들어진 판넬에 종이를 이렇게 입혔습니다 종이는 ROC 그리고 간단한 수차 도구 미절러에서 나온 고체 케이크 그리고 야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붓 몇 가지 그리고 물 물은 이런 종이컵 큰 종이컵처럼 생긴 게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벗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 볼게요 앞에 여기에 돌들을 놔두고 위에 밭이 있고 뒤에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고 그 뒤에 언덕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저 뒤에 산방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채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우뇌가 끼어 있으니까 섭식으로 일단 물을 이렇게 칠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점점 어두워지는 관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 칠을 여기까지 산봉오리까지 딱 물 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파레트를 안 닦아 놨더니 여기 좀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무채색 이런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을 칠했으니까 여기에 제가 칠하고 자는 이 무채색을 하다가 보면 이게 마르면 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하게 탈습니다 색깔은 구름이 막 움직이는 거 보이죠 위가 많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위가 많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쪽인데 해가 이쪽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약간 지금 그런 색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이에 약간 노골이 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줘도 돼요 이런 붉은색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풍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산방산 꼭대기 쪽에 보면 봉오리 쪽에 보면 우뇌하고 같이 겹쳐진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 여기는 산이지만 우뇌가 같이 지나가니까 이 부분을 번지게 채도를 좀 낮추고 번지게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위쪽이니까 더 흐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여기 조금만 이렇게 놓쳐서 이 사이에 구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약간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 이런 것도 살짝 색을 넣어주면 지금 카메라에서는 지금 이 색깔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연하게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씩 어두워져야 되겠죠 그죠 이쪽 덩지는 쪽하고 이 부분을 골짜기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부분을 약간 좀 어둡게 해주면 여기보다는 전체적인 양감이 조금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그냥 하고 바로 저 한쪽 왜 그냥 하는 하얀 이런 여기는 주상절리 같은 바위절벽 같은 부분 이전에 저 부분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또 풀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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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오오 비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ACH drive ay구 비가 오니깐 지금 빗방울 묻으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점들이 생기 dort 이게 지금 섭도가 높은 상태에서 빨리 마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천천히 이렇게 바이템에 있는 풀들 비가 많이 옵니다 아래쪽에도 이게 지금 숲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채도를 조금 높일게요 삼방사 같은 절이 있는 것 같아요 삼방산 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절이 있네요 이렇게 채도를 또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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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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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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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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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차분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제대로 안 노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이만큼 하고 말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